아 여보세요 아이고 어떠했뇨 아 경했어요 아 기에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지둘리세요 예예예 아 지둘리세요 아이고 전남도 미시국은 곰밥 먹은 소리가 링끼리 링두기용 통할 허염수가게 놈이 인생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아방도 영부민 양 어떤 의형 말랄 때라도 영부민 사람을 국밟음으로 말고는 거 닮아 요자기도 아방 아방은 각시 물룩에 통하임진 했지만은 현양이 형 통하 어느제건 곰밥 먹은 소리 예 나쩐 그래 감쏘요 말함쏘요 멍 아니 건굴자 아냐민 과이 이제 제주도 산지가 매텐인디 그 말을 못 따라하더랑 뭐 햄쏘요 정 햄쏘요 그랬쩨요 뭐 했쩌 얘가 멍 원 닮아 뱀쩍을 아냐 우다기 아이고 경해사우설 세린대게 보인대요 무사요 너놈이 인생에가 사요나마나 그 지방살민 그 지방마를 시국 부산살민 부산마를 시국 저디 울령도살민 울령도마를 시국 저디 전라도살민 그 지방에 말을 써사 그디 살으이주 미시거민 컹했쩔요 마라쩔요 해가 멍은 닮아 뵙지 못허기 그것도 아무나 거시는 중하람 수각이 아 내부세요 내부세요 경허거 나 아방 밀렴엄어요 지방이신 뭐 지방은 뭐 저 식견날 팽풍에 붙이는게 지방이지 미신 뭐 지방 나 말 나 입가정은에 나 말하는 것에 그럼 신경쓰지 마세요 나 신경안잇섬쩔요 거둘지 마세요 경허주말로만 마리에 는건 다 그 지역에 특성이 있고 그디 살아가는 특성이라모나 말라고 왁왁하게 모르는디 막 이게 천막 경허도 살아가는 그 역사가 다 그 말 속에 이싱고 그 난 그디 지역에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역사하고 역사함이고 이사름함이신 뭐 언어가 영통해함이신 뭐 아무것도 말하면 왁왁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면 아이 이리 와볼라 이러면 왁왁할건디 미실맛 경허도 난냥 참 로말감인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참 전라도감인 그 지방의 말을 배우젠 듣젠 노력을 허국 이리 제주도 오라시민 제주 사람들은 어떤 말을 심한 사람신고 듣젠도 허국 배움도 허국 경헤이 가사 그디 문화도 점 인형 몸에 담고 생각도 배우고 허는거쥬 그저 난 이 지방에서 살아나지 않냐보나 몰람쎄요 못따라 들어요 허멍 자울락 자울락 허멍 정딩끼러가민 자름더리 형도 양 더불지 못허구 정이 아니가죽에 정이 아니가겜시거 자울락 자울락은 인형이 자울락 자울락 햄써요 왕인의 경헤도 말 알아들을 때까지는 우리가 영영 조름에 쫓아오게끔 영 소옥하게 영 보듬아주고 해야지 너 미저껏 뭐 이데오라니 이리말 알아 이리말 써사 된다 오믄 그것도 막은 창 닮은 소리지 이사름아 아방 그 아까 통화한거 현양 아니쥬 양 이거 요작이 질동이어먹 말 들으난 아이고 아지방 노선을 바꾼거 닮읍디다 노선을 나가믄신 정치협나 이마 아방 백번 버스 타지 아니 어디 노선 똔디 가는거 버스를 탐서냐 허관테 아이고야 성님 이제 갈매기다방에서 노선을 바꾼 버스 노선이 아니고 바꾼거 닮읍디다 이사름아 건미신 말고 웬 드러분한 아방 카페더래 들어가렌 질동이여멍 아니 보누라니두 다 반 이즈 신장계엎은 카페더래 들어갑데다 어멍나 들은 바가 이수다예 카펫트고 장판이고 거렁쳐건 소리들러 멜멩글멍 허지 말고 이사름아 그 지역의 말 소중은 누게 몰라 허지만 똔동네에서 온 사람한테 너네 무조건 우리만 쫓아오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 이사름아 알아듣게끔 쫑보시러 꼬시러 거면 쫑 아이고 어땅인 오늘 야인원 집이 들은 날도 좋은데 집 속에만 있지 마라 나 오라 쫑 이래 하자 이래 하자 이래 손 줘 아이고 오늘 어땅인 말 잘들엄 찌개 오늘은 사료도 양 아이고 자이 거를 말라 생각하면 쪼드라며야 말을 그 막 그 막 중간에 마무리도 같이 연어 좋다 좋다 해도 자인 어땅인 오리가 어떤 입에 맞암신가 그거 섞어지고 사준 아이고 잘 먹음 저 기어 기어 쫑 어먼 그거 또 사다 주마 아이고 기어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 감장 돌지 말라 저 이분은 다 뜯어불고 뜨먹고 꾹꾹해 도와주 도와주 그 감장 돌지 말라 그 감장 돌지 말라 그 감장 돌지 말라고